결혼을 했다 실패를 했어요? 네, 이혼했어요. 저는 다시 저희가 재혼할 줄 알았어요. 재혼을 했어요? 남편이? 네,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게 왜 어이가 없어? 아니, 그 여자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남편 핸드폰을 24시간 갖고 있나봐요. 아니,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다 그 여자가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본인 볼 거야? 네, 저 보려고요. 네, 성씨가 뭐예요? 결혼을 했다 실패를 했어요? 이혼한 거면 실패한 건가요? 그렇게 표현해야지. 네, 이혼했어요. 계속해서 왕래는 하고 지냈던 거로 보여, 그지?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아무리 애기들이 있어도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분들도 많거든?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결고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네. 근데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요즘은 뭐 이혼을 하도 흔하게 하니까 올 해후년 자체가 본인한테 그렇게 썩 좋은 해후년은 아니다. 운기가 내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다, 언니아가. 그럼 제 편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후년이 내 편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고운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어. 선생님, 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교 시시커플로 결혼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예요. 애가 빨리 생겼고 근데 그때 너무 좋았지만 저는 이제 학교도 다 그만 주고 애를 키워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울증이 오잖아요. 너무 힘들고. 안 우울증이던 거? 네. 근데 다 이해해주고 해도 이게 다 생더라고요. 남편이 해주는 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연년생으로 애가 이제 생겨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나도 하고 싶은데 저는 애를 키워야 되고 그냥 그런 힘든 것들을 남편한테 표현한 거예요. 저희 되게 화목했거든요. 홧김에 이혼하자. 이혼하자 이제 제가 했더니 진짜 제 남편이 이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저희가 재혼할 줄 알았어요. 재혼을 했어요? 남편이? 네.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게 왜 어이가 없어? 아니 저랑 너무 잘 지냈다니까요. 아 애들 엄마니까. 그래서 저는 저랑 재혼을 할 줄 알았어요. 다시 근데 어떤 이상한 꽃뱀인지 뭔지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얼마나 화가 나 화가 나는지 선생님? 그거는 본인의 입장이지. 그럼 남편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니. 이혼 가정이 아기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본인 애들처럼 다 해요. 그런 경우 많아. 근데 그렇다고 그래갖고 밥 먹고 주말마다 아기들 보여주면서 밥 먹고 한다고 그래갖고 다시 재혼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고 이러진 않아. 아니 우리 애들은 저희 둘의 이런 관계를 잘 몰랐어요. 그럼 저희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바뀌어.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혼을 왜 했어. 남자가 영원히 뭐 본인만 쳐다보고 살고 아기들이 아무리 있지만은 남편이 재혼 안 한다는 그 염두를 해뒀어야지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왜 제가 남편한테 전화할 때마다 그 여자가 맞는 거죠? 그럼 사정이 있겠죠. 아니 180도 바뀌었어요. 전 남편이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요. 그 남자는 지금 현 가정에 충실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여자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남편 핸드폰을 24시간 갖고 있나봐요. 아니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다 그 여자가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통해서 모든 걸 소통하래요. 남편과 얘기할 걸 자기한테 하래요. 제 자식들까지도 자기한테 얘기를 하래요. 왜 제가 제 자식 이야기를 왜 그 여자한테 해야 되죠? 저 남편과 재혼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이 애기들도 지금 아침에 눈을 떠서 함께 24시간으로 케어를 하고 그 여성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 본인은 일주일에 한 번 밖에 안 보잖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희희덕거리고 애기들 케어하고 잠시잠깐 만나가지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크게 비중을 둬가지고 내세우고 이제 와가지고 남편이 내 생활을 찾아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니까 그게 꼴 보기 싫고 어떻게 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 선생님 처음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건 법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키워야 된다잖아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본인이 원하는 거는 지금 애들만 원해? 남편으로 원하잖아, 네가. 아니 선생님이 저희의 관계를 못 보셨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오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남의 집 사생활에 관심이 없어. 남편이 그래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네가 한 번 양육해봐라 했을 때 돈만 주고 남편이 안 와.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아니 그래 저 남편도 원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가정을 깨일라고 하는 거잖아. 애들 자꾸 핑계를 대가면서. 솔직히 언제 이혼하는지가 궁금해요. 야! 이혼 안 해. 이제 지 짝을 만났다 얘.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진짜 아니라고요. 지랄한다 지랄해. 저 그래 솔직히 이혼 언제 하는지가 궁금해서 왔어요. 이혼 안 해. 천류는 끊을 수가 없지만 애기들도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융화를 지금 서서히 해가고 있어. 아니 근데 제가 제 새끼들이 그럼 이렇게 그냥 뭐라는 게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영원히 애기들을 못 보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다 싫은 거 아니야 그 여자가. 내가 아닌 그 여자가 지금 그 테두리 안에 있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선생님. 어차피 버스는 떠나갔다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절대 이혼 없어. 이 남자는 처음에 당신하고 살 때도 가정을 지키고 있어. 무단히 노력했던 거로 보여 나는. 본인이 그래 나이 어리고 우울증이 있었고 뭐 사모, 우울증도 이해해. 본인이 내 복 내가 찬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면 봤을 거 아니야.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찍 시집을 가면 일부 종사를 못 해. 그럼 이런 시계는 한 번 겪고 지나가야지만이 본인의 원 사주대로 풀어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본인한테는 막 이 안에서 애기들 용화 잘 되면서 아빠 보호 아래 그 여성분도 사람이 그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 나는 세 분이 세 분 원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말은 그렇게 해도 있잖아. 안 그래. 마음을 들으려고요. 나한테서 마음 떠난 남자 뒷모습 바라봐 가면서 평생을 살사죽팔자도 아니다. 지금 새로운 가정에서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애기들도 불편해. 그 여자 아무리 착한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 본인이 자꾸 들 쓰시고 이러면 그러다가 인상이야. 응? 네. 그 마음이 지금 순수하게 애기들 진짜 안타까워서 예뻐라 예뻐라 하던 마음이 변질이 될 거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뭐 잔잔한 홍수에 돌 던지지 말고 어휴. 언니 인생을 찾아. 그래야지만이 애기들도 괜찮고 다 해피엔딩이 될 수 있어. 어? 그래도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이라는 걸 하라고. 자꾸 거기에 막 연연해가지고 언니 인생을 망치지 마.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아우 이런 심리상태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 같아요. 단정짓지 말아. 절대 안 그러니까. 응? 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 애기들을 우선시로 생각을 해요. 여 안에서 얼마나 행복해. 나만 외톨이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 애기들 만날 때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융화를 하면 돼. 그리고 언니도 새로운 가정을 미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힘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